잠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남미 우루가이 한 작은 예배당 벽에 적혀있는 10개의 글입니다. 첫 번째,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두 번째,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네 번째,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시며라고 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여섯 번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일곱 번째, 누군가에게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아홉 번째,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열 번째,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남미 우루과의 한 작은 예배당벽에 적혀있는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